낮부터 때이른 추위가 물러났습니다. 이번 한 주는 평년 기온을 조금 웃돌면서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하기 좋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을 보시면 11.4도로 어제 같은 시간보다 6도가량이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도 21도까지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은 안개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남부 내륙 곳곳으로는 가시거리가 200m도 채 되지 않는 곳들이 있으니까요. 출근길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한때 중서부 지역에는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고요. 강원 동해안으로는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는 중서부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